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,060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.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2조 2천억 원 축소한 겁니다. 특히 같은 달 증가폭 기준으로는 2013년 11월 2조 8천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전체 월 증가폭 기준으로는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. 다만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요가 상호금융으로 몰리면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